한국 입국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유승준이 기사를 올리며 인증했다. 유승준은 sns에 유승준 입국하나 두 번째 비자 소송도 승소 확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유승준 팬들은 그의 게시물에 축하해 댓글을 쏟아냈다. 팬들은 다시 모길 기다렸다. 최종 승소 축하한다. 한국에서 보다니 꿈만 같다. 다시 볼 수 있어서 좋다. 드디어 한국에 오는구나 등 댓글을 달며 축하와 응원을 쏟아냈다. 유승준은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았다가 소집기일 연기를 신청해 3개월 연기허가를 받았다. 이후 공연 목적에 북외 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기피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초명사를 상대로 낸 여권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 물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그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비자 동시에 일어나는 자세한 후ем을 제한당한 이후에 기록한 후에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